아아.. 아아.. 네.. 네.. 두..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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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1.. 2.. 3.. 엠버는? 라마고 라면은? 엠버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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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버 Oh 라면 Shepherd 아아 Ori 엠버는? 라마고 라면은? 엠버다 엠버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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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here 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필름이 엄서형. 엄서형 필름이 엄서형. 핀물 이따가고. 은결이 안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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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ING! 은결이 안들이다. 은결 Leave us on 나는 그냥 이거 하고 물을 준비해봤어 하루 전에 대부분 메인으로 샀어야지 어 너희들 너무 똑똑하고 그래도 달이 나올 줄 알았어 땡스티 누나? 누나 이름 있는 거 아니야? 땡스티? 설마! 아니야! 봐봐 있고 있는데 오! 어머 이거 야 그거 어떻게 바로 찾냐 이거를? 이거 있어요? 이거 있어? 좋아요 누나? 좋아? 좋아? 네 얼굴 왜 빨개졌어? 고생했어 아닌데? 빨개졌어 내가 민망했어 땡잇 어 나 배웠어 배웠어 여집껏 배웠어 너 너야? 잠깐만 나 애촌도 해야 돼 하아 너 이쪽까지 지금 어 여집 반짝 안 들려줘야 돼 아니지 어 맞잖아 아 아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문화의 알파벳이에요 주인공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? 저예요 저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 야 하아 는 약하다고 하아 주인공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 키 씨 빼선가니까 맞아요 이엨 씨 아니고요? 주인공? 아니 저예요 저 소유 씨 아니고요? 아니 나예요 나 나 아 주인공이 약한 거야? 아니야 나야 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, 왜 선배님? 아니, 안녕하세요. 다니엘은... 키의 알파벳으로 바뀌었어요. 알파벳이 뭔지 모르겠지만 K로 시작하겠습니다. K! K! K-HEPOP! 네, K공연. 일단 저... 네, 인더와이츠 저는 우스나비로 와있고요. 네, 여러분. 키의 알파벳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오늘부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. 제가 볼 때 주인공이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... 안 나고요? 저러면... 누워는 거 내가 불렀어야AY! 진짜로 이제 말 365일 때 곡까지 뺏어가... 우리 처음부터 웹단별 지금 소대랑 크게 놀 거야. 지금 조화야 갑니다. 키 씨 한 번 화이팅 해주자. 화이팅에 나가니까 춤을 추고 있네? 왜рь지? osob! 아, 진짜... 아, 저... 어우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인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저벌도 많이 보고 나야겠다. 야 너는 어떻게 매번 대사가 똑같냐. 나 싫어? 난 역시 태민이 제일 좋아. 엠버는. 나도 고마워. 엠버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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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룰수 그분을 통해 주세의 키스와 흥미로운 칭찬 교수는 기회로다다다다 바이키, see you later, 바이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진식으로 수단을 드리겠습니다 순산서 좀 편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!!! 다가!! 앙드래기 마무리해줘! 앙드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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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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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두발! 에펙스 많이 사랑해주세요! 다같이! 마이 레이디! 오빠!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우리 뉴질랜드가 오빠 부럽지? 지금 촬영하고 있어! 지금 우리 보킷리스트 쓰고 있어! 오빠 나 죽기 전에 뭘 해봐야 될 거 같아? 죽기 전에 뭘 해봐야 될 거 같아? 어... 난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같아! 뭐?! 난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같아! 너 운동을 보고 안 해! 운동을 좀 해! 그거 해! 너랑 안 해도 돼! 모르고 안 해도 돼! 어느 정도는 해야지! 민우 오빠! 어! 엠버! 오빠! 그 뉴질랜드가 라마가 있대요! 어! 진짜? 네! 그래서 만날 거예요! 엠버는? 라마고! 라마는? 엠버다! 엠버! 라마! 라마! 엠버! 라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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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ięcy! 라마! verl! 라마! 라마가atasKO아! 라마! 나소 Hispanic! 라마! 루디! 라마! 항상 그리고 뭔가 그런 남매의 애정표현이라고 해야되나? 그런거를 문자에서 해 서로 오빠는 저의 오빠죠 시영아 넌 내 동생이지 넌 내 예쁜 동생이야 Fx 멤버 그 Fx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이니를 데뷔하고 이제 바로 다음에 데뷔한 SM의 후배잖아요 같이 연습도 했고 애착이 진짜 많이 가는 팀인데 그렇게 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뭉클 뭉클 근데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? 오빠 기억나세요? 저 연습생 때 일주일에 한 번 개인기 촬영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앞에서 기본 키오빠랑 오빠랑 저를 엄청 놀렸어요 제가요? 그러니까 음이 너무 낮아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음이 너무 낮아서 잘 못했어요 그때 제가 노래가 끝나고 저를 너무 놀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아 따라하면서 놀렸어요 내가 그때 이후로 저는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대가 정말 늦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0대라는 그 2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서 아 이즈시용 감사합니다 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지금 키와 함께 저 키 씨랑 지금 있는데요 왜 왔어? 왜 왔어? 왜 왔지? 응원 응원 라마 수 때 오우 라마 수 때 오우 라마 수 때 엠보는? 라마고 라마는? 엠보다 엠보 라마 라마 엠보 라마 수 때 오우 라마 오! 아 cool 아 오케이 아닙니다 하나 더 살내니까 사인을 좀 와우 오빠 네 오빠 왜? 왜 이렇게 섹시해요 섹시하게 하면 하지 마요 뭐가 섹시해 19금 걸려요 이 방송 19금 걸려요? 알았어 앉아 앤보 탈락해 어 엠보 찾아라요 저희 선배님들 좀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시지 나야 돼 벌칙 야 너 진짜 우그러워 나 좋아야 돼 애기 어쩜까? 아니야 야 그거 바보야? 내가 진짜 그런 말이 아니잖아 바보야 이거 뭐하고 이거 뭐하고 죄송해요 아 아 아 슈퍼주니어랑 몰래카메라 한점 저랑 슈퍼주니어랑 진짜 싸우는 것처럼 해서 갑자기 오니씨가 울면서 형 그럼 안돼요? 그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건가 봐요 왜요? 저희도 다 해줘요 누구한테요? 차이 오빠들한테 한글자막 by 한효정